지난 8일과 9일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의 날이었는데요. 이른 아침부터 많은 구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. 13일 본선거일에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기대하며 지난 사전투표소에 생생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지난 8일과 9일 양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. 이번 사전투표는 신분증을 소지한 뒤 가까운 투표소를 방문하면 거주지 상관없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했는데요.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아현동 주민센터에도 이른 새벽부터 투표를 위한 구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앞으로 우리구와 나라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담았습니다. 촬영이 겹칠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사전투표를 했습니다. 꼭 투표해서 시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합시다. 오는 13일에도 많은 구민들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